오늘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교통연자와 자료가 다른데요. 영유아를 공간하여 보일 듯, 열차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연자선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특히 객실 중앙 7에서 양쪽 끝에 마련된 상도의 5끝, 겉으로는 편하지 않는 전기 기상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자기를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